자, 환영합니다. 오늘 여기서의 뉴그랜드 새해 첫번 동영상 촬영입니다. 와, 고맙습니다. 네질랜드. 첫 시간, 첫 시간 수업입니다. 오늘 하루입니다. 오늘 하루 조금 길어요. 하하하하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젊은 왕이 그 편집, 달력사진에 왔는데 달력사진 달력에서 많이 보던 뉴질랜드 풍경이네 자기 혼자가 있네요, 혼자가 우리 한국사람들한테는 혼자 두는게 큰 벌이에요 오늘은 해가 좀 비염면 돼서 불색이, 옥색이의 찌랄이 안나 보니까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해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았다 이렇게 해보았다 잘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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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